조금 전에 배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빨간 공이 이리로 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있던 공이 아니고 여기에 있다면 이리로 가면 득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흰 공이 빨간 공 오른쪽에 맞고 한 칸, 두 칸, 세 칸이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네 칸이라면, 네 칸으로 오면 쿠션에 부딪히고 맞겠죠. 그러면 무회전 2분의 1을 쳐서 네 칸 기울기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무회전 8분의 3을 맞춰서 세 칸 기울기로 보내는 방법 두 가지가 가능해지죠. 두 가지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쉬울 것이냐, 뭐가 더 안정적일 거냐, 뭐가 더 확실한 득점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확률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방향에서 세 칸 무회전 8분의 3 기울기를 쳤을 때는 이 방향에서 이렇게 이렇게 오는 게 득점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득점 영역이 여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칸 기울기로 쳤을 때는 여기에 와도 맞겠죠? 여기에 와도 맞겠죠? 그렇다면 한 이 정도는 이쪽이 더 확률이 좋거든요. 그래서 득점 확률이 조금 더 좋다고 한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왜 인간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8분의 3 맞추려다가 8분의 3.2가 맞아버리면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8분의 4를 맞추려고 했다가 8분의 4.5가 맞아도 8분의 4로 맞은 놈처럼 공은 진행하라거든요. 부드럽게 쳤을 때. 그래서 8분의 3으로 맞춰서 직접 맞추는 걸 선택하는 것보다 원쿠션으로 맞추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확률 높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회전 8분의 4, 약분에서 1분의 2 두께를 부드럽게 쳐서 이 방향으로 보내놓으면 거의 안 맞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생각하는 게 볼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